임팩트 상한 코러랑 디자인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버디를 상징하는 나비와 꽃 중의 여왕 모란을 드렸습니다 사투도 예술 장르의 하나로서 디자인을 통해 이겨드리고 싶습니다 생일을 만족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비스 콜라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참실한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입혀보세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